그림 가는 해역 A와 B의 위치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황해와 그 다음 우리나라의 동해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와 다는 4월에 측정한 A와 B의 연직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그랬어요. 아, 하나는 황해고 하나는 동해인데 연직수온의 분포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황해랑 동해의 수온 분포를 찾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 뭘 알아야 찾을 수 있을까?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하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다 설명하기보다는 우선은 이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지금 깊이를 보시면 나는 깊이가 약 75m, 굉장히 얕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저면이 바로 드러나 있죠? 단은 깊이가 좀 많이 깊어요. 우선 여러분이 이걸 좀 보시고 우리가 황해는 좀 얕은 편입니다. 그래서 얘가 황해 쪽이고요. 얘가 동해 쪽입니다. 라고 아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물론 등수온선 간격이 좁은 걸 가지고도 따뜻한 물과 찬물이 섞이고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보시면 이쪽이 추워요. 차가워요. 이쪽이 조금 더 따뜻해요. 그러다 보면 또 헷갈려요. 깊이를 보고 판단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비의 측정 자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이 뚜렷하냐라는 개념에서는 수온 약층이 뭐였냐면 우리가 해수의 온도와 관련돼서 수심에 따른 해수와 온도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혼합층이 있고 그 다음 수온 약층이 있고 심해층이 있다고 할 때 이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윗부분은 온도가 높은데 아랫부분은 온도가 낮음으로써 밀도 차이에 의해서 물의 상하, 연직 운동이 적은 것이 이제 수온 약층이거든요. 그럼 얘가 뚜렷하려면 이 차이, 온도 차이가 커야 되겠죠. 수온 약층이 뚜렷하다는 건 물의 움직임이 정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온도 차이가 적으면 밀도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움직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다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다가 나보다 뚜렷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시겠어요? 자, 디귿. 다가 나보다 표층 수온이 높은 이유가 높대입니다. 위도의 영향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뭐의 영향 때문에 높으냐라는 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B가 A보다 훨씬 더 고위도에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일반적으로 고위도다라고 하면 차가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B가 다가 A, 나보다 따뜻한 이유가 위도 때문이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틀렸기 때문에 답은 니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번이 into 2번에 어stood 겠습니다. 그런 docs 아멘